이번에는 네트워크 앤 시큐리티, 네트워크와 보안에 관한 전산영어 실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산영어 실무는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전산영어, IT 영어에 관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IT 기술에 관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들 표현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IT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면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U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is a kind of uniform resource identifier. 유니폼, 균일하게 통일된 자원들의 위치 지정자죠.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다고 통일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URL이라고 합니다. It's a kind of, 이거는 어떤 종류, 일종이냐면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URI의 일종입니다. URL은 URI보다 작은 개념이죠. That specifies where unidentified resource is available. 이 URI는 또 어떤 거냐면 Unidentified resource, 신분이 확인된 어떤 특정된 자원이 Where unidentified resource is available. 특별한, 찾고자 하는 자원이 어디에서 접근이 가능한지를 명시하는 게 URI죠. And the mechanism for retrieving it. 그 자원을 또 뽑아내는 메커니즘을 또 specify하는 게 바로 URI입니다. URL은 URI의 일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URL consists of some of the following. 모든 URL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어떤 일부분들로 consist of,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colon 밑에 나와 있죠. The protocol name. Protocol이라는 것은 통신에서 서로 양쪽 간에 미리 맞춰놓은 규칙을 protocol이라고 합니다. Protocol 이름, 그 다음에 followed by a colon. Colon이 그 다음에 따르고 해. And then, host name. 자, 호스트 이름이 나오죠. 만약 호스트 이름이 아니면 alternately IP address. Alternatively는 말 그릇지 않으면 호스트 네임 대신에 IP 주소가 직접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a port name. 통신이 오가는 포트의 번호죠. 그 다음에 the path of the resource. 자원의 경로. 어떤 자원의 경로냐면 to be patched. 그게 patch이라는 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자원의 경로. 또는 or the program to be run. 실행이 될 프로그램에 관한 경로.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URL입니다. 자, HTT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he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줄여서 HTTP죠. hyper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네요. It's a networking protocol. Networking protocol의 일종인데 어떤 networking protocol이냐면 for distributed, 분산되어 있고 collaborative, 협동적이고 hypermedia information system. hypermedia의 정보 시스템에 관한 networking protocol을 HTTP라고 한다. HTTP is the foundation of data communication for the world wide web, www. HTTP는 www라고 표현되는 월드와이드 웹에 관한 데이터 통신의 기초가 됩니다. HTTP functions as a request-respond protocol. HTTP function은 HTTP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as a request-respond protocol. 요청하고 응답하는 그런 통신 규약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in the client-server computing model. client-server 계산 모델에 있어서 요청과 응답 프로토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HTTP라는 뜻이 됩니다. client-server는 두 컴퓨터 가운데서 요청을 일으키는 쪽이 클라이언트고 그 요청에 의해서 답을 제공하는 쪽을 보통 서버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개를 client-server computing model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요청-응답 프로토콜을 바로 HTTP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In HTTP, a web-server, for example, acts as a client. HTTP 안에서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저는 acts, 행동을 합니다. as a client. 클라이언트처럼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an application running on a computer hosting a website function as a server. 반면에 하나의 application 프로그램은 어떤 application 프로그램이냐면 웹사이트를 호스팅해주는 특정한 홈페이지를 담당해주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learning on a computer hosting a website. 웹사이트를 호스팅해주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하나의 application은 functions as a server. 서버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에 그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한 것을 응답해주는 것은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The client submits an HTTP request message to the server. The client는 HTTP 요청 메시지를 submits, 발생하는 거죠. 제공하고 어디로 제공하냐면 to the server. 서버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The server which stores contents. 이때 서버는 서버에 관한 설명이죠. which is stores contents. contents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저장하고 있거나 혹은 or device resource. 자원들을 공급해주거나 자원들을 공급해주거나 하는 서버들이죠. 이런 resource에 대한 설명이 such as 라고 되어있죠. such as html files and images. html 파일 또는 이미지와 같은 자원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서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or generates such contents on the fly. on the fly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라는 뜻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컨텐츠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서버죠. or 지금 이 모든 게 다 이 서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performs other functions on behalf of the client. 클라이언트를 on behalf of 대신하여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걸 말하죠. 수행하는 걸 또 이런 서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returns a response message to the client. 앞에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응답 메시지를 반송해주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이런 컨텐츠를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클라이언트를 대신했었던 기능을 수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 메시지를 보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F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le Transfer Protocol FTP FTP는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통신규어에 관한 약자입니다. FTP is a Standard Network Protocol used to copy a file from one host to another 하나의 호스트로부터 from one host 하나의 호스트로부터 다른 곳에 뭘 하냐면 copy a file 파일을 복사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바로 FTP라는 뜻입니다.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파일을 복사할 때 방법이 나오는데 Over a TCP IP based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보시면 TCPIP 기반의 네트워크 에 걸쳐서 그런 TCPIP 기반의 네트워크 이 한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FTP is built on a client server architecture FTP도 역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클라이언트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하는 형태의 FTP도 역시 사용된다는 뜻이죠. And utilize separate protocol and data connections between client and server FTP는 분리된 독립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커넥션을 활용을 합니다. Utilize separate protocol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가 유티라이즈 되는 거죠. FTP is used user-based password authentication or with anonymous user access FTP는 어떤 것과 같이 사용이 되냐면요. 유저 기반의 패스워드 인증 패스워드 인증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인증하지 않고 익명의 anonymous 익명의 사용자 접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FTP는 계정 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익명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Firewall and Intranet 방화벽 하고 Intranet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 firewall is a part of a computer system or network 방화벽 은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한 파트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There is designed to block unauthorized access unauthorized access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blocking하는 막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파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ile permitting authorized communications unauthorized access 비인가된 접근을 blocking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While authorized communication 인가가가 된 통신을 또한 허용을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방화벽 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a device or set of devices 이거는 하나의 장치거나 장치들의 집합인데 There is configured to permit or deny network transmissions 네트워크 transmissions 이동 전송하는 것을 permit 허용 하거나 또는 deny 거절 하도록 configured 구성되어 있다 어떤 컨피규어 모습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트랜스미션 에 관한 설명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Based on a set of rules and other criteria 네트워크 트랜스미션을 permit 할지 허용 할지 deny 거절 할지 하는 것은 뭐를 토대로 하냐면 Based on 뭘 토대로 합니다. 룰들 이나 다른 기준들 다른 criteria 다른 기준들의 집합을 토대로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permit 하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deny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fireworks can be implemented in either hardware or software 방화벽 방화벽 은 either a or b 그러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or combination of both 내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의 결합 형태로서 implemented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Fibers can frequently use to prevent unauthorized 인터넷 users 방화벽 은 종종 frequently 종종 어떤 때 사용하냐면 unauthorized 인터넷 users 허가 받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prevent from a a 로부터 못하도록 하는 거죠. a를 하지 못하도록 인가 받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from accessing private network private network 접근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방화벽 이라는 뜻이 됩니다. private network 보통 사설망 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있죠. connected to the internet especially intranet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사설망 인터넷 걸 intranet 라고 부릅니다. all messages entering or leaving the intranet 모든 메시지는 인터넷 들어오거나 떠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떠나냐면 through the fire 파이오를 통해서 통해서 인트라넷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파이오를 통해서 패스가 됩니다. 패스루 그러죠. 패스루 파이오를 통과하여서 전달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which inspect 이때 파이올 파이올에 대한 설명이죠. which는 파이올을 가르칩니다. 파이올은 inspect 뭐를 조사하냐면 each 메시지 통과하는 메시지 각각을 조사하고 and blocks those that does not meet those specified security criteria 조사해서 어떤 것을 block 막아버리냐면 those 이런 것을 막습니다. that is not meet meet 가 만난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정한 보완 기준 specified security criteria 충족하지 않는 것들은 blocking 막아버린다. 이게 바로 방화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